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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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어, 왜? 저기 장 만들었는데요. 불고기 양념장 만들었는데 좀 봐주셔서 좀 맛 좀 보정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음식 잘 만든다는 소리 전혀 안 했어요, 어머니. 그냥 음식 할 줄 안다고만 했죠. 양념장 넣었어? 양념장이요? 지금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1차적으로 조금 하고 이거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는 여기도 불 수 있는 양념장 만들었고요. 이건 간만 베게끔 여기도 간장에 들어갔고요. 설탕. 설탕 여기요? 설탕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오빠가 누스 가루를 넣었어요. 아니요, 설탕 넣는데요. 아, 그래? 얘가 사이다 넣으라고 해서 사이다 넣었어요. 사이다 넣었어? 전 넣기 싫었는데 얘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고발하는 느낌은 뭐지? 좀 싱거운데? 여기다 제가 간장을 한번 넣어가지고 좀 더 넣을까요? 아니면 액젓을 넣을까요? 액젓. 액젓. 액젓을 넣을까요? 액젓. 전 진짜 어머니 사이도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자꾸 넣자고 해가지고요. 양팔 좀 더 넣어볼까요,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 아직 안 들어간 건 선생님? 참기름하고 물 넣어. 물 넣어도 안 넣어.